예로부터 숫자 3은 완벽한 숫자로 여겨졌습니다. 단군신화의 삼신인, 환인, 환웅, 단군과 조선시대 정치를 관장했던 삼정승 등이 그러합니다. 세종대왕도 천지인을 본떠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과학에서도 3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우주의 구성을 시간과 공간, 물질 세 가지로 구분하는 물리학에서부터 머리, 몸통, 다리, 뿌리, 줄기, 입 등으로 구분하는 생물학, 나아가, 고체, 액체, 기체 등으로 물질 자체의 상태까지 삼은 만물의 모든 것의 온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삼은 더욱 특별합니다. 삼은 1과 2의 합으로 양과 음의 합침을 의미합니다. 양과 음은 스스로 온전하지 못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1과 2가 조화를 이룬 삼은 탄생과 창조를 뜻하기도 합니다. 탄생을 상징하는 삼신할머니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묘소를 지키며 새로운 곳에서의 안녕을 기원하는 3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이도 3살로 우리 속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해서 삼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삼의 특별함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자주 보게 되는 삼색신호 등 초복, 중복, 말복의 삼복던 등급을 나누는 상, 중, 하 가위바위보, 야구의 삼진아홉까지 삼은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삼은 춘천에서도 중요한 숫자입니다. 호반의 도시인 춘천을 상징하는 3대 호수 의암호, 소양호, 춘천호와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등 춘천의 교육을 책임지는 세계대학 춘천 대표 먹거리인 닭갈비, 막국수, 커피 등과 함께 삼은 춘천을 대표하는 숫자로 쓰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숫자 삼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아침, 점심, 저녁 혹은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인구 30만 명을 앞둔 춘천 3주년을 맞은 MS투데이가 독자 여러분과 시민들의 아침, 점심, 저녁을 기록하며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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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